기아가 첫 전용 전기차 EV6만을 위한 특화 매장을 선보입니다. 단순히 차량만 판매한 게 아니라 다양한 전시물과 여러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제가 직접 들어가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기아가 서울시 성수동에 마련한 320평 규모의 전기차 특화 복합 문화 공간 EV6 Unplugged Ground 성수는 친환경, 교감, 체험 중심의 고객 경매 EV6만의 색깔을 입힌 공간입니다. 기아의 충전기 전략인 플랜S는 선제적인 전기차 사업 체제로의 전환,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 등 브랜드 혁신과 수익성 확대가 주올자로 이곳에서 기아가 주도하는 전기차와 친환경, 브랜드 혁신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약 60년 전 지어진 방직 공장의 외형적 특징과 세월의 흔적을 살려 리모델링한 외관으로 내부에 들어가면 널찍한 공간이 헬로 EV6 존, EV6 라이프 존 등 총 6개 구역이 구성돼 전기차 시대에 맞춰 변화한 브랜드 방향성과 디자인 철학을 가까이서 보고 체험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각 공간에는 EV6 특화 전문 도슨트가 배치되어 전시물 선명부터 시승까지 모든 경험을 지원합니다.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트는 EV6에 최초 적용되었습니다. 양쪽 갭만을 보시면 오퍼짓 유나이트 철학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이동하는 에너지 저장장치 개념의 V2L 기능이 어느 정도의 전력량을 가지고 있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했으며 EV6에 직접 타 엑셀을 밟았을지 속도가 얼마나 빠르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EV6 인사이드 존에는 EV6 기술력의 핵심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이를 기반으로 업사이클링 브랜드, 레코드가 결합해 만들어낸 전시물이 있는데 EGMP 위로 떠있는 부품과 부자재를 활용한 전시 작품이 기아의 전동화 기술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전달합니다. EV6 언플로우드 그라운드 성수는 기존의 단순 판매, 전시 공간을 탈피해 실체적이고 상호 교감하는 체험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아는 EV6 언플로우드 그라운드 성수를 비롯해 8월 초에는 차량 전시부터 시승, 구매, 브랜드 체험이 모두 가능한 기아 강서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관하는 등 앞으로도 교감 체험 중심으로 고객 경험을 강화해 고객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기아는 EV6 언플로우드 그라운드 성수에 이어 다음 달 경기도 우왕시에도 약 200평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을 추가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사명, 로고, 디자인에서 체험관과 스토어의 변화까지 대변역에 나선 기아의 행보에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